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헤드라인은 전부 거의 대부분 임종석, 이재명 이렇게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는 일면도 있고 없는 일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컷오프 관련한 기사가 일면에는 다 있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서울 중구 성동구 갑공천에서 배제를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의결을 한 거예요. 이 전략공간이 내에서도 임 전 실장 배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이렇게 나뉘었는데 하지만 의결이 강행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그 맥락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인재영 위원장하고 신문계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의 경우에는 막판까지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의결은 이렇게 됐다. 이게 왜 이런 맥락이 있냐면 이전까지 보도에 쭉 나온 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임종석의 공천 문제가 뇌관이 돼버렸으니 이번에 공천을 안 하면 분열이 너무 커진다. 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천이 됐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어떤 맥락이 생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이해찬 전 대표와의 어떤 뭐랄까요 서로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관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만한 맥락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언론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남은 가능성이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의 경우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공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컷오프를 한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송파가백 계속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제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논의한 바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재채기가 나오고 갔네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11시 40분에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재육을... 욕하면 재채기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런 미신도 믿어? 그런 속설이. 그런 속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처하면서... 재채기하면 누가 내 욕한다. 그런 속설은 누가 만든 거야? 귀가 가렵든지 재채기가 오든지. 귀가 가렵다는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걸 하나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또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모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면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의원총회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이른바 비주류들이 이거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사당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재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참석을 못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참석을 했거든요. 조금 늦게. 그런데 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오셨으니까 좋은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발언 안 합니다. 발언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사진이 찍혔지. 그렇죠. 발언 안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듣고만 있었던 겁니다. 듣고만 있다가 의원총회는 끝난 거고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무워에 잘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들이 27명이었는데 대부분 비명계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상황을 신문 일면이 어떻게 보도했냐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대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친명 대 친문 갈등에 화약고가 터졌다라든지 본격적으로 충돌이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일보 일면을 보여주시면 한국일보 일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손 이렇게 하는 사진하고 고민정 최고위원 사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임종석 코드오프 고민정사 때 비명 폭발했다. 이렇게 가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친명 대 비명 또는 친명 대 친문의 갈등이 이제는 완전히 정명 충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거 이상의 어떤 맥락을 보여주는 신문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일면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이제 불붙은 문명 충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 배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진은 똑같은 사진을 찍었나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사진은 똑같은데 아까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임종석 실장이 있죠. 이거는 이제 느낌상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임종석 전 실장을 제거해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여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위주로 지금 틀어지고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 이 느낌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는 신문도 있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일면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마저 비명행사 이렇게 제목을 달고 아예 밑에다가 민주당 이재명당 됐다를 다운표치고 달아놨죠. 비주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결로 가고 있고 기사도 내용을 쭉 보면 저런 맥락의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일단 일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진이 너무 재밌네요. 중앙일보는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다른 데 이제 지금 다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내려가는 거를 보고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비명행사 이재명 한 명을 쳐다보는 느낌의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모습인데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사진입니다. 손사래를 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사진 한 장으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있어요. 고민정 전 최고위원 사진을 실은 거는 지도부 갈등 이런 점들이 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이를 앙담을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을 실은 것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저런 자리 가면 뭔가 이렇게 액션만 취하려고 가면 뭐 플래시가 확 터지잖아요.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딱 딱 것을 골라내는 건데 그걸 조선일보랄지 한국일보가 거의 같은 프레임의 사진을 골라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두 신문 다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의 책임이다. 이재명의 탓이다. 이재명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진 속에서도 녹여놓고 싶어하는 턴직국에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거죠. 강력한 의지. 이를 앙담을면서 얘기하는 거죠.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거죠.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 얘기도 이랬던 인용공세를 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른바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임종석 전 실장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컷오프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는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보였던 어떤 신문의 논조나 이런 걸로 보면 좀 당황스러운 얘기도 해요. 그 부분 관련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신문 일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운을 띄우신 건가요? 아니면 임종석의 운동권 조선일보에 보면 제가 늘 좋아하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팔면봉? 팔면봉이라고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팔면봉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도 공천배제 운동권 청산내건 여당 역입 1순위는 이 대표 혹은 임혁백? 이렇게 써왔습니다. 운동권을 쳐냈기 때문에 운동권을 쳐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영입하고 싶다. 정확히는 이걸 쳐낸 거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운동권을 쳐냈네요? 이렇게 좀 비꼬는 거죠. 지금 이거를 또. 그 부분에 당혹스러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또 비아냥되고 있다. 그런 맥락인데 당혹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운동권 청산론을 계속 외쳐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서울 수도권에 선거를 치르겠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 가서 몽돋아 들고 쫓아갔는데 정작 맞을 사람이 없어. 그럼 때릴 헛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당혹스러운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보면 전략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그렇게 가면 그런데 또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수가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를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수를 쓰겠죠. 오늘 이제 뭐랄까 이간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의를 벌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제목이 이래요. 이해찬까지 부탁한 임종석 빼고 변호사비 법화편든 전연희 공천 제목이 이렇게 이 사진 넘기면 그런데 저는 제목대로 제목인데 변호사비 뭐라고요? 변호사비 법화편든 전연희 공천 아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나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걸 편들었다. 그 제목은 그런데 저는 제목보다 항상 내용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은 이게 다각도로 결국은 이게 명문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이 됐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그래서 이제 반발이 큰데 그리고 앞으로도 파열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달된 것이고 또 지난 4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산해동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는 명문정당이라면서 단결을 강조한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포함한 세 명을 언급하면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요구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세 명은 모두 이번 공천에서 배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누구 누구누구 그건 이 신문이 안 쓰죠. 그러니까 임종석을 비롯한? 그렇죠. 임종석을 비롯한 나머지 두 명이 있고 그렇죠. 세 명이다. 다 합하면? 다 공천을 못 받았다. 근데 제가 이 세 명 얘기를 저도 뭐 일은 별로 없지만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별로 없지만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보다야 10분의 1 정도의 일거리가 있는데 왜 그래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과장하지 마라. 아 그 보수 신문처럼 과장하지 마라요? 아니 저는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사실만. 10분의 1 정도의 일감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를 듣거든요. 이 보수 논객이 내지는 평론가라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들을 때마다 세 명의 명단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두 명은 두 명은 공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 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목포에 3대 천재가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은 확실히 아는데 두 명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거를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확인되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저걸 다른 앵글로 보면 그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이 사람들은 좀 챙겨주시오라고 말했다면 그랬을까. 그거는 잘못된 언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을 가진 신문이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언행입니다. 라고 대통령을 비난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로 굳게 한 다음에 명문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소재로 삼은 것뿐이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세 명만 딱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스탠스를 보면 거의 개입을 사람들이 답답해 할 만큼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 명을 따로 부탁했다? 그건 좀 이상하고 만약에 무슨 말을 했다면 이제까지의 스탠스로 보면 전반적으로 통합과 화합을 해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겠죠. 만약에 했다면.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신 이런 말 했죠. 라고 확인을 받았을 리는 없거든.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이전 정부하고 특히 이제 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그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일종의 심판론이 항상 작동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은.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걸 못했잖아요. 사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와 관련되는 리스크 문제도 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참모들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보면 이재명 대표도 난 아무런 책임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배경에는 그런 게 하나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임종석 전 실장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찍 조금 이 문제를 정리하거나 차라리 공천주권에 빨리 결정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다가 지금까지 쭉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너무 상징화돼버린 인물인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나는 한치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전략공천에서 컷오프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만든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말하면 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걸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러면 이전에 우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 원래 종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중성론 갑으로 그냥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서 절대 못 움직여. 사실 당이 어떤 이번 선거에 따라서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태도도 정말 안 돼요. 그걸 여지를 꽉 닫아두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종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중에서 김태호랄지 하여간 비슷한 커리어를 가진 무슨 기관장도 했었고 지자체장, 도지사도 했었고 뭔가 이제 정권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 중진. 뭐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 3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도 했었고 그런데 중진들에게 어떤 험지를 부탁을 했었을 때 중진들이 바꿨잖아. 부산 안에서 그냥 바꿔줬잖아요. 한 3명 정도가 바꿔주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 바꿔주네. 그러면서 결단을 내렸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기가 좋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아, 모양새가 좋게 흘러가는구나. 국민의힘은. 그게 첫 단추를 잘 끼웠죠.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종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한양대학교가 그쪽 성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중구 성동 합해져가지고 그쪽을 계속 고수하겠다. 이 모양새가 이재명, 물론 당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임종석은 임종석의 태도나 행동은 비판받을 소지가 없냐.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을 안 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게 설명을 했으면 과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명분이 있게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예를 들면 물갈이 대상이다. 왜 물갈이 대상인 것이냐.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소위 말하는 86세대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온 것이고 본인도 한 번 정기 은퇴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선수의 문제든 아니면 그게 어떤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제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선 후퇴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공천하려고 한다. 정 그것에 대해서 총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험지에 나가는 게 맞다. 이런 프레임을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일점 돌파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제시를 어떻게 우리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를 제시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자기 기득권을 완전히 갖고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되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이 그때 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이른바 친명이 있잖아요. 조정식을 비롯해서 선수가 높은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 물러나게 했었어야지. 그것도 있고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윤석열 정권 탄생 시작론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게 친문 책임이냐 친명 책임이냐 임종석 책임이냐 이재명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잘 납득 안 되는 논리인 거고 그냥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민주당 책임이야 그리고 그건 민주당의 어떤 세력들이 싸우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친명 대 친문 대결이 시작이 됐네요.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임종석이라는 존재가 공천의 모든 문제에서 뇌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뇌관을 계속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초했다. 그 다음에 그 뇌관을 다른 지역구 가실래요? 이러면 뇌관이 제거가 되느냐 그게 명분 있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귀 문제를 제대로 못 푼 거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돌아왔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나는 이 조처에 만족할 수 없으니 당을 나가가지고 출마하겠습니다. 그게 무소속이든 다른 당으로 옮기든 건가 돼. 출마를 나는 강행하겠습니다. 이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둘째 이번에는 내가 눈물을 머금고 불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셋째 뭐 이런 당의 요청이 있지만 당의 요청이 어쨌든 당의 이런 컷오프 상황이 있지만 또 요청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거부했지만 다른 지역구를 옮겨서라도 가겠습니다. 이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세 개가 있을 텐데 아마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낮을 거예요. 가능성은 지금 돌아가는 판으로 봐서는 결국은 나가서 출마하느냐 당에 남느냐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은 당에 남는 것이죠. 당에 남아서 당에 남는 거예요. 오히려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지만 당의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미래가 있지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선거를 망하고 임종석도 망한다. 오늘 기침을 많이 누가 지금 아까는 코가 이렇게 뭐라고 코가 간질간질하면 누가 욕하는 거고 기침 많이 하는 거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자꾸 여기서 저를 음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관심은 아까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임 전 실장 혼자만 움직일 가능성은 낮단 말이에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7, 8명이 만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만약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이 사실 쪼개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문일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위기가 더 커져버리네 지금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모를 것 같고 또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추 전 장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 일종의 컷오프를 해버리면 추 전 장관도 컷오프 같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커질 거예요. 공작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직 공천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확정이 안 됐어요. 전현희 말만 많고 전현희 전 의원은 먼저 2순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 여전 4, 3명 이현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숙제가 남는 건데 그러면 추 전 장관도 같이 컷오프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명분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맞아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결정할지 이건 또 그 이후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결정하는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구냐 아예 이제 다음 타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다음은 누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냐 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누가 나갈 거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논란의 대상이냐 여기 지금 또 말 나오는 게 일단 뭐 노영민 전 실장이 어쨌든 경선 대상인 거잖아요. 지금 경선을 붙여준 것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경선 결과 어떨 거냐 여기에 좀 시선이 쏠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보다 사실 더 관심사인 게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이 의원들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경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의원총회가 막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 난리가 났는데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났어요. 홍영표 의원이 하위 10% 안에 포함됐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면 득달같이 가서 또 물어보겠죠. 10%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입니까? 홍영표 의원이 지금 조선일로 보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물음에 내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에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비례대표 의원 지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동호 의원인가? 그 의원님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를 아마 경선을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전략공천을 하게 될 때 경선 상대방을 그냥 전략공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경선을 진행해야 될 건데 경선을 진행해서 하위 10%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전망이 없다라고 할 때 경선을 진행하고 나서 탈당하는 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경선 전에 그럼 탈당을 할 것이냐. 경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게 이상하게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어떤 기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의 딜레마들이 전해철, 이인정 의원 등등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뢰밭이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앞두고 수급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말 이 선거 앞두고 이 시점에 이렇게 이런 일로 이런 일이라는 거는 본인들의 공천이나 무슨 비명 이른바 비명에서 주장하는 거는 무슨 사당화 이재명 당화 뭐 이런 그 밖에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 협소한 일 작은 일 사적인 일 그리고 당내 일 가지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이게 이게 선거 앞두고 이게 정당이 그것도 제1정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뭘 가령 싸우는데 야 이 법이 말이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어? 이 정책이 또는 이 가치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과거에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할 때는 최소한 그런 거 가지고 싸웠었던 것 같거든요. 뭐 겉으로 좀 드러나는 게 좀 거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무슨 당권 경쟁하듯이 이렇게 싸우니까 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국민들 앞에서 더럽지도 않나?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선거 앞두고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교동계에서 벗어나는 호남의 주축으로 있는 일종의 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던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잖아요. 열린우리당에서 파생돼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친노계가 다시 일종 부분 친문계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친의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민주당이 그런 시기로 따지면 근 한 10여 년 이상을 기존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당 자체의 어떤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민주당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욕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과정이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할 여지는 없지는 않아요. 반론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어떤 이유 여성이든 간에 그게 그렇게 좋은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지 김건희 특검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대거 투입하고 용액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비판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쪽에서 너무 싸우니까 관심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물론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싸움이 크게 나면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불구경 무슨 싸움구경 이거를 주로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싸움이 이렇게 크게 나면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치각이 엇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응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임 전 실장이 일종의 운동권에 상징화되어 너무 지나치게 상징화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혁신하거나 아니면 물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안 했는데 민주당은 하여튼 당내 갈등이든 그게 개파 갈등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든 간에 어찌 됐든 민주당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앞으로 제가 볼 때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임 전 실장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요. 너무 질질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최대한 빨리 리스크를 좀 없애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기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렇게 시끄러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개나리 피일 때는 개나리꽃이 보여야 돼요. 계속 눈 보이고 무슨 나뭇가지만 보이고 아주 생경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총선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다 그냥 왜 이렇게 늙은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다가 쉬고 있거든요. 지금 며칠 쉬고 있습니다. 왜 쉬고 있는지는 늘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건데 내일이 디데이잖아요. 그렇죠. 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쉬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쉬고 있다고 해서 기자들이 쉬고 있으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공천한 거 열어보니까 이거 뭐 친윤들이 다 공천받고 그렇죠. 현역들이 다 하고 현역은 불폐고 심지어 이원모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떠돌더니 결국은 용인갑에 갔네 양재에 갔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막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친윤들이 주로 공천을 받고 세대교체도 되지 않고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했죠. 반대의 지점도 보이지 않느냐 처음에 한 거를 다 잊어버렸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출마 안 하지 않았느냐 장재원 의원도 불출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어제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전형적인 그 동문서답식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답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이철규 윤한옹 의원 등의 공천을 받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 답이 이게 답이냐 이게 한동훈이 현역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재발의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출마를 할 거였는데 출마 임박 99%였는데 제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니 처음에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출마에 감동이 있지만 출마를 안 할 거였는데 내가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을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공천을 이뤄진 걸 보고 그러면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도 분석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러면 답이 그런 답만 나오니까 그렇죠. 기사 쓸 게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답을 하니까 기사를 뭘 썼느냐 중앙일보를 보시면 중앙일보를 보시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역 불폐 신인 험지 평균 58세 쇄신 희미해진 여당 공천 중앙일보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세요. 평균 58세예요? 그래서 평균이 58세인 사람들인데 지난달 16일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첫 공관위 회의 당시 발언을 인용했어요.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고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천 결과에선 그 약속은 공수표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특검 방탄국회라는 걸 지적하는 언론은 많지 않아요. 그걸 조금 들어보세요. 기사를 다 소개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253곳 지역구 중에 절반 넘는 133곳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여석이 12명 전체 9%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이 11.1%에 미치지 못하고 청년 공천 비율은 133명 가운데 3, 40대가 18명 13.5%인데 지난 총선 때는 19.6%여서 지난 총선보다도 못하다. 총 공천이 확전된 신인 상당수는 또 험지로 보내졌다. 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 청년 여성의 공천 비율 저하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에 내재한 현역 불폐 경향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쌍특검법 표 단속 및 제3지대 이탈을 막기 위해 현역 물갈이를 최소화하다 보니 신인 등용문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또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총선 때 56.3세였던 새누리당 총선 후보 평균 연령이 21대 총선에서는 55.8세로 다소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58.3세로 큰 폭으로 고령화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가는 꼰대남 공천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내부의 노래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고 동아일보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동아일보 제목 보시면 여당 늙은 공천 40대 이하 후보 비율 13.6% 그나마 험지 배치 비슷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58세 이상의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40대 이하 공천받은 사람들 중에 험지에 갔는데 험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 강세지역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주진우 전 비서관 이혼모 전 비서관 그 다음에 조지연 전 행정관인데 이 사람도 다 누구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도로 꼰대당 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비례대표에라도 청년 50% 비율 의무와 이거 인유한 혁신에서 나왔던 제안인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저께 뭐 말씀드렸냐면 비례대표에서 윤심이 더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동아일본보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년 50%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의문이 하나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결국 이 얘기를 또 어제 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공천자본 최소화한다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된 시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당이 그렇게 신경쓰는 이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경을 제일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본인도 제일 신경쓰는 것 같고.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비주류 의원은 매일 하던 공간위 회의를 어제와 오늘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하려는 거 아닌가 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얘기다.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투닥닥 싸우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밑장 빼기를 하는 거지. 밑장 빼기 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은 밑장 빼기 하면서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40대 2명 많이 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 위원장이 처음에 나올 때 비대위 출범 당시에 임명직 8명 가운데 6명을 40대로 채웠잖아요. 뭔가 바뀔 건가 보다. 세대교체도 있고 물갈이도 좀 이뤄지겠거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결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영환 공간위원장은 공간위회에서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병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슬쩍 밑장을 뺐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당무기업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대통령실이 다 조율하면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 되고 있느냐 경향신문 보여드릴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세요.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이래요. 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 의뢰 난무, 여당 경선, 진흙탕, 여론전 그러니까 이게 경선을 치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그런 시스템 공천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선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냥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경북 김천의 재선 송원석 의원에게 도전한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 보도자료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송 의원이 500명 이상 참석한 행사에서 불출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진행하던 중에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이걸 공관위에 알리고 고발을 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양천갑의 조수진대 구자룡 구도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에 의뢰를 하고 있고 대전 유성갑에서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완전히 지륵탕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한결의 사설 제목은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그런 어떤 조그마한 사건들보다 사실은 저는 가장 큰 게 김성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교와 관련해서는 좀 쓴 게 있어요. 한결의 사설 제목은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사설 제목은 한결의 사설 제목을 이뤘습니다. 비리, 돈 봉투 의혹도 그냥 공천 국힘은 혁신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지난 월요일날도 말씀드린 그런 박덕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쓰면서 김성교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 썼어요. 그는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 책임자가 해서 의원직 잃었다 쓴 다음에 의원직 상실된 사람을 지금 공천시키는 겁니다. 쓴 다음에 양평군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해줬다는 의혹받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계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충북 청주 상당에서 공천 확정지구 정우택 의원 청주의 한 카페 사장에서 돈 봉투 받는 장면이 CCTV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도 이게 공천이 됐다. 이런 박덕흠 의원 시간 기간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 원대 공사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리고 탈당했다가 복당했는데도 됐다. 용협관들 양지 막 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우택이랄지 김성교랄지 사례들을 보면 특히 김성교, 김종대 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종득, 신범철 같은 것을 보면 최상병 특권과 관련한 윤석열 지키기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지키기잖아요. 이건 철저히 특권 방탄국회를 가기 위해서 국회의원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건데 잘못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혹사건에 연루자들을 이렇게 대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김성교 같은 인물을 공천을 시켰다면 어떻게 헤드라인이 잡혔을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일면에 이재명 대표 웃는 사진하고 그 사람 사진 두 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나옵니다.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까지 우리가 핵심 포인트들 비판할 거리들을 많이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너무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에 관해서 특히 김성교 같은 경우는 단수공천을 양평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강한 쪽이잖아요. 경선을 해서 이겼습니다. 현역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을 이겼습니다. 아, 이태규잖아 또.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안철수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공천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관해서 헤드라인이 안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표현들 썼잖아요. 국민의힘은 쉬운 문제부터 풀고 민주당은 킬러 문제부터 풀려고 했다. 이러면서 시끄러졌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아직 지뢰밭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까지가 마지막 공천 피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속도를 더 낸다고 하는데 아마 이 갈등, 이 양상을 어느 정도 관리할 거냐가 남아있는 숙제일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풀기 어려운 문제 이제 막 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일 디데이 넘어가면 그러고 난 다음부터 거기도 속도감 있게 공천 결과를 발표할 텐데 아마 거기도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밤에 비디오 현장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반발하지 않도록 자리든 뭐든 여러 가지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방어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한 3월 초쯤 되면 서서히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거 벌성사 나온 것들은 좀 싫잖아요. 싫더라도 총선 그림이 다 완전히 그려졌을 때 언론들의 평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그거는 결과 보아야지 알 것 같고요. 우리가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빨리 갈등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주일 전에 사전투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TV의 정치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